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사랑합니다 자 바로 어제에 이어서 어제 진짜 긴급할 때 껐죠 자 유비가 망했습니다 유비가 갑자기 갑자기 한민이라는 트수가 유비의 태수였는데 성을 들고 들고 궐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진궁한테 여포가 죽고 나서 진궁이 이제 유비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 유비가 진궁을 믿고 수춘을 맡겼는데 진궁이 수춘을 들고 궐기를 해요 그 궐기할 거 냄새를 맡고 조조가 미친듯이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이미 궐기하기 전부터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우덤덤님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 수춘을 궐기하기에 진궁의 똥꼴을 긁은 게 조조가 아닐까 왜냐하면 조조가 이미 수춘이 배반하기 전에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이 소패에 있는 애들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다고 이거 한두 턴에 못 와요 이거 여기까지 오는데 한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이미 여기까지 와 있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조조의 계략이었다 근데 그렇다고 조조의 계략에 노란하고 그냥 여기서 끝낼 수 없죠? 삼국지는 대대로 성이 하나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만 남으면 거기에 그 나라에 있던 장군들이 한 곳으로 다 모여요 다른 곳에서 각계격파당에서 잡힌 애들 제외하면 나머지 애들이 신야 대탈주를 하듯이 전부 도망가서 마지막 남은 한 성에 다 갇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남은 성을 먹는 그 세력이 그 장군들을 전부 흡수해요 그래서 수춘을 버리고 수춘을 치러 오고 있는 조조를 보고 아! 이건 조조의 짓이다라고 깨닫고 유비아하고 동맹이었거든요 여기까지 뛰어오고 나서 유비아하고 동맹을 깨서 보급론 확보하면서 유비아한테 뛰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광능에 갇혀있는 유비아는 지금 저의 거의 한 3만의 병력에게 이제 둘둘 감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얘네 안에 있는 애들 무장이 지금 그냥 보통 애들이 아니잖아 관우 장비 감령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하이닝르도 여기 있네 주한이도 도망가서 여기가 있고 유비도 있고 여령기도 있네요 여령기가 여기 있네 여포도 잡았나? 혹시? 당연히 훨씬 이득이죠 당연히 미친 저는 훨씬 개 미친 개 똘갱이 미친 이득이죠 개의 이득 육안장만 먹어도 이득 영도는 방종대 틀어드립니다 같이 안볼려요 엄지 비 타고 점점 오징어 게임 어디 보자 눈빛 쓰나 눈빛 어선 시작 우선 유빈 먼저 치고 자 유재석 만세님이 자기 봐달라고 여기 지금 투수분들 140명 정도 150명 정도 지금 가입되어 있거든요 자기 캐릭터 어딨는지 아 유재석 만세 유비한테 있네 아 바로 죽이러 갑니다 능력치 맥시멈 75 이하 전부 모가지 다 날아갑니다 스타유즈 공의 스타유즈 공의는 장안에서 지금 아문장군하고 월급 400만원 받고 있어요 로쿠거? 로쿠거는 잘나가던데 내 기억에 굉장히 잘나갔던걸로 기억하는데 유비한테 있네 잘나가긴 개뿔 월급 100만원 받고 있고 망했고 로쿠거 모가지 잘하러 갑니다 지금 아 엘리님 엘리 사사판테 있고 월급 100만원 받고 있어 신입장군님은 장군 이름이라서 실제 실존하는 장군님 이름이라서 신입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래떡이랑 공도가 손책 장로한테가 이런 미친 손책하고 마등 도란맨이네 엘리님 트랙 끈 버텔 잘못 subscri 크루 원 어 비 연amen 아 금 언제 오냐 큰일났네 야 이거 보급 한참 걸리겠는데 자 우선 5초 8 5초 8 5초 8 5초 8 유비한테 있네요 100만원 받고 5초 8도 대가리 자르러 가고 싸이신 둘 싸이신 둘 싸이신 둘 싸이신 둘은 안나왔나 시끄러워 싸이신 둘 조조하고 유장한테 있네요 첫번째는 북류교위로 200만원 받고 있고 수춘에 있고 하나는 유장한테 있는데 비장군이면서 400만원받고 있네 보리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다 빠져나가기 생각해 겨! 성 앞에다 망루 만들어야 되겠다 도착했나? 오케이 자 연회다 연회를 열어야 된다 조조다 조조는 동맹을 끊을 수가 없는게 조조를 제가 감싸고 있는데 조조는 올라갈 땅이 하북밖에 없고 지금 하북이랑 전쟁이 이미 났어요 그래서 쟤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못하지 도리야 조용히 할래? 너도 광릉으로 보낸다 조조가 요새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조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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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 뭐 안 털려 털릴 수가 없어 아니면은 아니면은 지금 위헌 데리고서 저기 내려갔을 때 6만으로 갔다가 조조가 한중 먹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6만 빼면 마등 바로 내려올거 같은데 한 2만 정도 남겨놓을까 한 2만 정도 남겨놓을까 음 가자 가자 법학 경시생님 감사합니다 상영부터 상영부터 찌르고 고고 고고 지랄 아 이게 말은 일본말로 해놨고 어 배경은 중국 배경이고 언어는 한국말로 해놨어요 왜냐면 이게 진정한 삼국이니까 완으로 오는 거야 자 미치죠 지금 어 안식국에 보낸 사절 도착했구만 어 드디어 페르시아 도착 이렇게 멀리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서둘러 귀환합시다 왜 안나와 불 지르면 나오려나 소총이가 유장한테 가갖고 다른 데 가서 잘들 사네 보금로 바로 끊기죠 얘네가 내려오면서 장수가 끊을 건데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태수 아직 한 명도 안죽었어요 아 근데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지 뭐 저는 안죽였어요 아직 이게 슬슬 죽일 겁니다 자 이제 건드려 봅시다 불 먼저 지르고 광릉의 광이 왜 광 짜고 릉이 왜 무덤 릉짠지 내가 보여주지 빛나는 무덤 이어 마가 세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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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불라서 뜨거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무덤이 빛나봐야 무덤이지 광릉스 으 으 자자자 어 더 지체할 시간이 없어 들어갑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세구다 공룡불났죠? 난리가 났네 자 이이진 가고 있는데 이걸 끊고 가지 그랬어 더스스? 참 자기 캐릭터에 이렇게 저 관심이 많다니까 왕랑 한테가 있고 회계에서 영령이라는 지역 시장하고 있네 400만원 받으면서 사관한지 3년째 좀 늦게 발견됐네 보통 사관한지 4년짼데 참 기간이 가르침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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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질러 와 씨 관우 나왔다 관우 존나 쎄 관우 존나 쎄거 보소 미친 관우 우리한테는 두 번째 이진이 있으니까 엿됐죠? 묶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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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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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우 니깎게 세바짜지 우리한테는 요기요가 있다 꺄악 오케이 광릉 성병 내려갖고 오 자 어디 보자 음 니네 둘 엉망진창 됐죠 같이 치지 먼저 들어갔어 우선 지금 쓸 수 있는 계략 없고 이 정도면 애들 아 유비한테 한 5초 8 갑자기 아 갑자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내가 왜 나갔을까 내가 왜그랬을까 그렇지 아니 여 진짜 관우가 세긴 존나 세 최강의 무장은 맞아 자 뒤집것 같으니까 유비 나왔고 그렇지 광릉 성벽 한번 더 부서졌고 와 좋아 떨어졌다 아 성벽 다가리 됐는데 방금 누가 오자마자 해성 떨궜는데 성벽 박살내버렸는데 뭐였지 오지렛 밥있네 뭐가 갑자기 하늘에서 뭐 떨어지더니 성벽 3분의 1 날라갔는데 화시야? 얜 왜이래 야 왜저래 아이 먹었어 이거 끝났어 아 이로써 어 어 조조가 판을 깔고 내가 그 손채기 밥을 만들어 놓고 나는 숟가락을 얻는 유비를 내가 먹어버린 잘 먹겠습니다 빛나는 능 제압 유비군 멸망 그 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 우선은 어 다 들어와라고 다 들어와 유비는 싫다 그랬는데 관우가 형님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돌아와 유비 퓽 자 여기서 이제 쓰레기 걸러내겠습니다 대가리 짜를놈들 자 왕해 컷 과건 컷 어 하재는 괜찮고 감령 좋고 허사 컷 허정 컷 황보송 살려주고 호주천 컷 주한 대갈근 괜찮고 송원이 애매한데 75이상 기준 맞춰놨으면 얘는 되는거니까 놔두고 조표 장비 진군 안되고 진규 미축 유비 여령기 아 여령기는 어 예쁘니까 봐주자 높노 아 높노 괜찮네 높노르 높노르 살았어 록구꺼 아 록구꺼 70이네 록구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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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두절님 1,000원 주면 살려줄게 살려주세요 아 2,000원 어 살려줄게 탐정전일 유재석 만세 지력이 88이네 지력이 88이네 하이닉르 어우 다 좋은데 우선 호주천 허사 과건 왕해 얘네만 우선 처단 나머지는 포로 반장이 원소한테나 이러다 60킬 못해? 괜찮아요 저한테 들어와 있는 애들 다 목 자르면 되죠 60명 모은 다음 목 자르면 되는거 아니야 자 관우야 연회다 연회 자 어디보자 유비만 꼬시면 되거든? 유비만 꼬치면 다른 애들은 일사천리지 초선? 관우 없나? 어째 관우가 없냐? 매력으로 조져? 매력으로 조져? 매력으로 조져? 아 관우 시발 술 먹고 연회중이나 뻗었구나 아 연병 아 연병 자 자 자 그대로 밀고 올라가자 어디보자 공룡도 먹자고? 그래서 조조를 감싸? 이렇게? 조조 사이코될걸? 나 죽일라고 혈안돼서 맨날 집이 걸걸? 상용은 이번 턴에 터질까? 상용은 이번 턴에 터질까? 상용은 이번 턴에 터질까? 유표는 왜 자꾸 와 군주가 직접 왔네 왜이래 얘 뭐 급한가 자꾸 군양사들이네 전쟁 준비하나 자자 포상이다 내가 내꺼 군양 줄인다 하면 뒤통수를 짓을 준비하는 거라고 여기 모병 담당 오드리의 밥 그리고 훈련은 감령이 가자 광릉은 팔자고 왜 지금 돈 나오는덴데 왜 팔아 너 허접 좆밥이니 과는 왜 여기 있냐고 내가 먹었으니까 광릉은 태어나의 일식이요 광릉은 태어나의 일식이 높은 상태 광릉은 태어나의 일식이 높은 상태 광릉은 태어난 port 모자 장 오케이 장비도 왔고 제갈근도 왔고 유비도 왔고 유관장 다 왔고 안식국에서 왔어? 아 스타유즈 고생했네 아니 얼굴보고 그 안식국 애들이 그 저 저 저 놀라지 않았어? 아주 참으로 고생이 많았어 음 어디 한번 데려와 보게 멀고먼 안식국에서 개보고 인사드리려고 모쪼록 이거 받아주십시오 카타프라토이 안식국의 기술 전법효과 피해 위력 강화 크으으 씨 카타프라토이를 갖고 오네 어 예의가 있구나 아 복합 조미료 유효군한테 갔대 야 이 새끼들 탈주하네 자 우선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 기병도 얻을 수 있거든요 어 우리 정치 만땅인 애들 다 보내고 병사 이천에 금 시청자 구독 경신 완료 금조만 금도 한 3천 가져가고 고생하네 고생했대 아이고 안디문 안디야 아이고 고생했네 아파서 어째데 잘라버리지 그랬어 이 기회에 고생했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춘성도 왜이러니 원수라고 고잉홈 나오고 얘는 왜이래 쓰레기인걸 자 연회다 그럼 연회야 자 우선은 여기 이제 군단 다시 만들게요 나한테 금 갖고와 우리 관우 전법 좀 익혀줄까 전국 판도 어 아주 예뻐요 판도는 약간 오나라 쪽이 약간 어지러운데 나머지는 약간 예쁜 편 이게 선 뭐야 선비족인가 선비대인 레전드네 유표를 먹어야 되겠다고 저희가 다 강하고 막 뭐 좀 왔다갔다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자 나랑 이제 초선 어딨냐 초선이랑 초선 어딨어? 초선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초선은 왜 결혼 안 돼 뭐야 자 이쪽으로 애들 좀 이동을 강화는 안 먹어요 바이러스 걸린 오케이 상용 터졌고 일로와 가래 씨발 가래떡 나한테서 도망쳤지 조범 가래 씨발 처단 원수라고 쟤한테 쟀다킥 쟀어? 경조 재패 경조의 장화는 서주시대부터 수차례 도우부로 된 유서 깊은 땅 관중으로 불립니다 도망쳤다 흠 열영기도 짼네? 아니구나 리스트 뭐 이럴 이때 마이리나 이때 마이리나 이때 마이리나 출타투이 다시마 다 빼라 여기 돈 왜이래 관우장비 유비 일로와라 유관장은 일로와 이쪽에서 이제 마득먹으려고 대전투해야되거든 오드리엣밥이랑 감령까지도 오면 되겠다 고잉홈 나오까지 와 저걸 못했단 말이야 하 상하이운하고 권총이하고 일일화하고 나 잡으려고 오네 미텨코 아 애들 충성도가 너무 지옥인데 상하이운하고 상하이님도 함께하다니 욱의 배반 때문에 조금 오ной 가 가 가 가 부힌 다시 나 자 이거는 뭐야 포상 줄 돈이 없어 지금 잠깐만 시정 좀 있어봐 김사를 바꿔볼까 이비가 제일 높긴 한데 동시 강화 관우는 뭐 달려있나 관우는 상군 강화 모든 전투 정책 교과 발휘 김 배추도 좋은데 이미 넘었네 5를 깎아야돼 분량 소비 깎아 금과 일부 식량을 잃고 말았지만 그래도 사절의 임무를 중지할 수 없지 아 뭐야 다 뺏겼어 아 이 빙신들 아 하이닝들 꼬셨어 로쿠꺼 로쿠꺼 쨌네 아 죽였어야 되는데 로쿠꺼 이걸 튀네 난 장안으로 이동한다 아니 주헌이가 아니 주헌이가 왜 이렇게 안 꼬셔져 미칠 왕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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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하 으 아 лив 확장하는게 어떻습니까? 오! 오 신약 규모 늘렸어? 굿 성크기 늘려버렸고 아직 도착 안했나? 아니 주완 뭐 잘못된거 아니야 저거? 환타가 공룡한테서 들고 일어났네? 하비, 하비는 무슨 궐기의 땅인가요? 독립의 땅이야 뭐야 독립의 땅이야 뭐야 완전 개띠용이네 이때 하비를 먹어? 오! 오! 분 quantum 가자 가자 한 번 우리 쪽에서 나간 애들은 잡기가 힘드네 가다바리? 가다바리 손책한테 갔어 도망갔음 복록 400만원 받고 편장군 하고 있네 여강에서 모병 중 파인애플 색으로 물들긴 했어 도망갔음 쟤한테 쟀트킥 쟤한테 쟀트킥 어디 보자 쟤한테 쟤트킥은 조조한테 갔네 100만원 받고 아 이거 먼저 닿으면 도와주는 꼴밖에 안되는데 흠 흠 자 어디 명품 좀 애들 줘볼까? 어 자웅일대검 이거 원래 저저저저저 유비꺼잖아 유비 나 써라 자 기다려봐 그럴까 청룡 어놀도 관우한테 돌려주고 3호도 있나? 3호 4호 장비 주고 5호 5호 4호 4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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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어디감? 장비 어디갔어? 장비 어디갔어? 장비 어디갔어? 장비 장안에 있는데? 어디갔지? 왓다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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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 포습한게 아니라 먹어버렸어 장비 어디갔지? 왓다햄? 장비 왜 명품 못주지? 장비 다쳤나? 아니면 장비 알고보니까 저거였던거 아냐? 비 내추럴이었던거 아냐? 야 어디갔어 에이씨 그러고보니까 저게 어디갔나? 어? 아까전에 카타프락토이는 어디갔어? 어?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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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유피오 유피오 계속 군량 채워넣네 북한갔네 약간 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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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peoples 왓다 왓다 탑 왓인 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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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ouvert 왓다 후 멍다 왓다 destination людей 주ох 왓다는 펑 이끌 나는 기 사모 가져가라고 니꺼자나 그래 아유 침 튀겨 침 좋네 튀기네 이상하다 내꺼 카탁프락토이 어디갔지? 옥새 내가 들고있어? 침 잠깐만 카탁프락토이 뭐 그런게 아닌가? 아 이건갑다 누구 뭐 어디 봐달라고? 밥먹고 게메라 밥먹고 게메라는 어디보자 바비가 손책 한테있고 어 지금 주부네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나봐 복록 400만원 받으면서 전수리 그러면은 지금 총대장으로 쓸만한 애가 관우가 제일 센데 관우한테 카타프락토이를 줄까? 이거 아닌가보네 어 이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왓더팍 병중 병중 아 설마 그러면 아닌데 경종에다 안나오는데 자 우선 여기 중앙에 있는 애들은 아예 집단 편제를 해버리자 군단 만들자 도독은 쏘우리가 어저께 해당 구라쳤나봐 그런건지 Repeat 집단 좋아 패시브역거라고 패시브역거라구 내꺼에 뭐가 달린건가 그러면? 자 한중 드가자 이제 야 관우야 잠깐만 얘네가 적이 안되있구나 어 잠깐만 테라오? 약간 무슨 회사 격리 같네 저 이번에 보너스 나오나요? 잠시만요 개양에 계시고 훈련중 이번에 보너스 좀 오르셔가지고 봉급 800만원으로 오르셨네요 축하드리고요 보너스 따로 받으실거면은 저한테 계좌 따로 알려주세요 진급했는데? 아 장안은 병력 빼면 안되겠다 무관쪽 5천 빼자고? 무관께 내께 아니네 정말 관우한테 통솔 명품 좀 줘야되겠다 육도 야 관우야 육도 가져가 고나우 출격 사섭 초기 직원인데 아니 또 봉급 백만원밖에 안돼 순사기꾼이야 키포오오 모치시마시라 콘나모르다 아 와 합의 먹으려고 다 들러붙는거 봐봐 안 되지 합의는 내꺼야 야 요기요 뭐야 군단장인데 개같은거 왜저렇게 나아자 저거 충성도 왜저래 미친 군단 통째로 들고 나를 뻔했네 여느다 여느 자 상용해서 지금 출발했거든요 장안에서 관우 출발 장안에서 관우 출발 오케 주메로 잡았거 이 씨발 배반자 주메로 바로 목자릅니다 와 저거 한정 남았다 오한의 공격요청 하북의 세력 확대를 노리던 개복어측은 유주 침공을 앞두고 전략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다 개복고군 선전물 고건은 살찌고 그대들은 죽는다 그대들이 전장에서 죽어가는 동안 고건은 연해나 버리고 있다 음 상하이운 저저저저저 장로 밑에 찌끄레기 새끼 저저저저 유주에서 원소군 측과 맞설 날이 머지않았어 가능한 수를 다 고려해야 되니 방책이 있는지는 기탄없이 말하시오 이디디 그렇다면 오한족을 한번 움직여 보시는건 어떻겠습니까 원소를 약화시킬 수 있을겁니다 바로 차도살인직이죠 음 오한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겠어 이디디 어느정도 재물을 보낸다면 협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 오한의 사자를 보내기 오한선우님 개복어님 대신해서 찾아왔습니다 개복어? 뭐지? 오한의 병사를 일으켜서 유주의 공격을 좀 실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생각해주시면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제안이구만 성의도 나쁘지않고 오키 역시 오한선우님 개복어의 교섭결과로 오한대군이 유주를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본거의 금이 절반 감소 야 이 씨바라 야 내가 7만원 있었어 이 개씨 아이 뭔 병신 개 뭔 개짓해 저러니 씨바 홀닥해서 당연히 치지 오한 샹 저 미친 미친 왕이들이 6만 내려오네 아 아이 조조조곤 저것만 해줬네 간사다 으허 그것참 조조만 좋으네 이씨 이 이러면 또 빠지는데 앞에 뒤에가 뭐야? 앞에 뒤에? 몰라 뭐 어디 있겠지? 단가 간절 맞아서 뭘로? 뭐야? 빌랏봉은 왜이래? 어허 이 수춘을 왜 건드리냐 쩝 앞해라 기다려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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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표한테 있네 강릉이 있고 오림항 항구 장이네 400만원 받으면서 항구에서 항구장 소장하고 있네 항구 제발 합이 합이 먹었냐? 내가 먹음? 오케이 합이 내가 서주 먹었다 공업의 빨대리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어 어디 좀 보자 아 주매로 오 처단 대신자새끼 어 없어요 없어요 헌데 칙사가 왔어? 중랑장? 음 형부서금 내 기회는 주지 그랬어 아 대신자새끼 순우경은 이름은 무슨 학자나 아니면은 무슨 되게 견자인거 같으면서 생긴거 이따위로 생긴가봐 레전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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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거의 니네가 알아서 컨트롤해 대신 우리한테 돈만 갖고 금만 갖고와 금 공룡한테 삼아이가 있어? 하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지? 어.. 삼아이 먹어야겠지? 조조가 저걸 먹기 전에? 음.. 삼아이 먹어야겠지? 달달하다- 아 김메추라기님 오셨구만 저놈은 슬슬 조조가 째려봐? 정말 리얼로 조조를 그럼 감싸 안는게 되는데 왜? 목이 달아나니까 그러면 검둥이 뭐야? 이름은 존네 귀여운데 왜 이렇게 싸움 잘해? 아 능력치 개 애매하네들 개맞네 다 보네 다 견방으로 호거하시불얼 환타? 환타? 조조한테 있네요 환타 그대로 빨려 들어갔네 아이 성님 원래 이거 드릴려고 하하 이러면서 그냥 삭 감았네 아하 섬마을 박씨 이놈 아하 섬마을 박씨 이놈 아하 섬마을 박사 고소한 아하 섬마을 박사 조조말로 박사 응 인수합병되고 본사로 들어간 차 아이고 3아이가 뭐 주술 썼나보네 폭발했네 까꿍이? 까꿍이 모르겠네 까꿍이 어디 있지? 음... 흠... 아, 아... 아, 빡공이. 아, 그거 기억났다. 아, 빡공이가... 그래. 빡공이 어딨는지 물어봤었지? 이제 기억이 나네. 빡공이 지금 왕랑한테 있고 어우 개많이받네 돈 600만원 받고 있어 월급 월급 601 종죄의 죄주하면서 권 안에 있네 그냥 바다에서 지금 거의 그냥 뭐 여기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지금 무역하면서 탱자탱자 잘 놀고 있어 마카오같은데서 돈 슬롯머신 땡기면서 나랑 같은 직장이네 야 조조야 아 조조 이거 깨는 깨질라칸다 조조님 배멀미나 아 조조 아 아 뒤에 빨리 와줘야 될텐데 아 아 조조 성님 등이 따뜻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문이라도 해야되는거야? 왜이렇게 안오는거야? 왜이렇게 안오는거야 그 슬슬 요기요야 배달전문업체 그 슬.. 오 뭐야 원소와트 털리네? 오마이갓 거기랑 털린다고? 헐 아 그와중에 오한이 내려와서 부평 터뜨리고 있고 묵만 내려와서 이거 못막지 이거 못막아 하더라도 같이 올라와야 되겠다 저식들의 돈을 입금을.. 입금이 늦네? 호호하는 아니 저거 지금은 미는거 같은데 저거 안될거 같은데 충분히 할순 있는데 그랬다가는 아마 내 인재들이 다 튕겨나가는 내가 유비 관우 장비 먹으려고 내 투수들 10명을 잃었거든 뭐야 장수 잡힘? 뭐야 장수 잡힘? 아... 아...C 아...이...거 에반데 고잉 홍 나오고 이거 자꾸 나갈라그러면 원술때문에 자꾸 꽃이라고 또, 개같은거 자, 장비야 우리 장비 어떡하지? 장비 출진 준비해라 짐 싸라 존나 빨리 가야한다 만인적 실패 가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기령 혼자 다 털어 저거 주완 튀었네 아 이 문제가 있구만 한중에서 계속 튀어나오네 저렇게 생겼는데 미나 이끄죠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긴 한데 원소 막으려고 앞에다가 성벽하고 막루 진한 성벽 막루 진 성벽 성벽 막루 진 성벽 막루 진 사마의가 이래하듯 시키드나 사마의가 이래하라고 시키드냐고 아주 무슨 해안 경계선을 아주 그어라 그어 국회에서 이거 사마의 튀어나올텐데 어 안식국에서 왔어? 갔다왔어?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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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시아 기병? 개보호군은 안식국의 선물인 페르시아 기병을 획득 시작했습니다 추행진영의 방어 강화? 교육으로 장안의 금이 7580원으로 증가? 굿 굿 소울이 아까 유학 가고 싶다고 그랬지? 어디 보자 안식 사법서? 소울이 소울이 가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보내고 스타유즈 오늘 쉬어? 야 지력 정치 김전 미쳤다 얘 지력 그 무슨 하나 주고서 얘를 저걸로 써야되겠는데 제갈량으로 써야되겠는군 명품 이번엔 뭘 보낼까 전국책 보내자 아 저기 가니까 유학 갔다오는 것처럼 애들 레벨이 오르더라구요 아 누구야 이거? 스타유즈 왜이래 이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빵자 배신했어 아 잘 싸우네 아 호떡이 잘 싸우네 아 호떡이 잘 싸우네 아 호떡이 잘 싸우네 하하하하하하 오하나한테 개 털려서 유즈 터졌어 부평 고맙습니다 가방 야 욕이 왜 요즘 돈을 안보네 어? 어? 군냥 웬 군냥? 돈을 빨리빨리 보내줘야지 요기요 이거 삥땅치는거 아니야 이거 사마의 어디서 갑자기 저렇게 픽하고 나왔냐 마등군 강사이에 2호경식의 책략을 쓰면은 힘들 수 밖에 없다 좋아 강족하고 사이를 벌리자 역시 사마의야 마등이 장안으로? 2만? 음... 천자 먹을라고 백도어를 쳐? 왼쪽에서도 오네? 1만 2천? 장비가 서쪽 막아주자 여긴 내가 직접 나간다 고잉홉 나온다고 고잉홉 나오랑 둘이 가야 되고 아, 추행? 추행 좀 아닌데 유비를 써야되려나? 음... 최대한 막아봐야지 뭐 여기는 사마의 뒤로 뺐고 이쪽 엉망진창이네 아, 존나 짤 버티네 선마을박시 원술 딴 데 좀 가 무슨 뭐 꼬셔달라는 거야 뭐야 여기 왜 자꾸 있는 거야 딴 데 가라 사람 잡네 아주 이거 아, 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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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양습 똥구멍 터졌고. 섬마을박씨가 보리에게 단기 접전을 신청? 아... 씨... 섬마을박씨... 호떡장사꾼 이거 씨... 호떡팔면서 오른팔 좋네. 강화돼가지고 무력 60구나 찍었네. 이건 보리가 지겠는데? 공격 100% 이상이었는데... 아름다운 장면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러면 킬 났지 기령한테 누가 불 질렀는데 그 미쳤네 오오 미니아마르 공행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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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야 이거 어떻게 막아냈는지 딱 보이네 공룡쪽 저쪽은 저기 숲이 얇아가지고 애들이 다 못들어가네 호안만 틀어막으면 알아서 다 녹으니까 기령이 터지다니 무슨 관우는 뭐 바.. 물을 헤치면서 가는건가요? 바닷물을 헤치면서 가는? 존네 오래걸리네 난리가 났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냥 뛰어 끝에서 끝까지 싸우려니까 힘드네 오케이 선마을박시 오케이 잡아 조졌고 아 욕병 걸렸네 아 저기 저기 코로나 퍼졌어 합의에 와 이 적시적소에 이만을 끌고 오는 초선 너무 예쁘고 역시 욕이요 욕이요 배달 욕이요 배달 다 불질러 이 개같은거 아 딱 필요할때 와주네 레전드 다 실패할거면 한다고 말하지마 죽인다 겁나 빡찌 어 마초가 개보고한테? 일기통? 뭐냐 마맹기 상산의 금마초? 난 개보고다 아 씹 실화야? 이걸 진다고? 뭐 진다고? 인게임은 왜 아닌데 왜 인게임은 쌍눈알이냐고? 아 그거야 패션피플이야 페피야 페피 안 되겠구만 장안에서 하나 다시 나가야되겠구만 가자 오드리엣밥 응 그냥 이제 공격 중2병 컨셉 좋아 이거 뚫었다 저쪽을 줘봐야 되네 혼수 뭐어? 사마일을 깨? 뭐야 레전드 혼수를 더 가져와라 이거 아냐 당신이 집 이만한거에 왔는데 내가 집 이만한거에 왔으니까 혼수를 더 갖고와라 적다 이거지 적다 이거지 야 근데 이거 부켓 7천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 나 힘들다고 봐 내 딸의 혼수가 이거밖에 안되냐 이거지 민 죽었네 민 죽었네? 밀어되겠는데 반중 떨구나 아 오드리 헵밥 급습으로 1200 날려버리는거 봐 개멋있군 나이스 오드리 헵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상황이 좋지가 않구만 상황이 좋지가 않구만 아 장비 괜찮아? 조조야 조조야 적토마 팔면 안돼 응 응 알아 장비 잡을 수 있어 야 적토마가 만원이 넘어? 야 야 씨 너무 비싼데? 군량 3만으로도 못사? 와 지역지역으로도 안파네 응 개 레전드 고마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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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겠는데? 흠 흠 졸라 한둘이 아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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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를 달라고? 3만 줄 테니까? 응 응 상체가 어디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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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왼쪽? 끄 Ink 플레인 Tok 手 될말을 해야지 음.. 안식국에 잘 도착했구만 유학갔다오면 능력치 막 미친듯이 올라가 아 새끼들 저거 아 병력을 좀 하이닝르 어 그럼 내 밑에 있어 아 지금 내 밑에서 월급 백만원 받고 있어 상용해서 모병중이야 모병.. 모병관이야 너 지금 이게 맞나 장비 혼자 지킬 수 있나 이거? 어 내가 너 구하려고 인마 비큰놈을 공격.. 억지로 공격을 했지 네.. 네.. 힘들었다고 음.. 여기.. 리사이 소주 상하이와 송겸? 아 상하이와 송겸? 할건데 아 21? 상하이운 죽.. 여기서 죽여라 송겸아 송겸아 상하이운 죽여 그냥 대가리 잘린다 대가리 잘린다 대가리 잘린다 대가리 잘린다 그렇지 넘어져있으면 죽은거에요 적장을 잡아버렸고 사마이 묶어버리고서 죽여버린다 사마이 묶어버리고서 죽여버린다 레전드 상하이 살고싶으면 돈내 아니면 바로 모가지 날아가니까 이럴 아이.. 병력이 너무 음~~ 너무 맛있어 음 좋아요 유재성 만세? 유재성 만세 내 소나기에서 벗어났지 잡히면 죽입니다 조조한테 들어가있네요 못잡아 백만원 받고 부대운용중 반박 승관 끈적 회복 워싱턴 무슨일이야? 내가 도와줘! 저 이제 슬슬 추석 후 검색이 된 것 같은데,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아 그럼 출신이다 명품.. 아 내가 지금 집에 없어서 못한다. 내가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봐 들고 나갔거든? 니네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도로보새끼들 둘삼님 잠깐만 기다려봐 둘.. 어? 안 나오든지 죽은 것 같은데 안 나오거나 죽은 것 같은데? 둘삼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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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장로군의 맹달을 맨손으로 잡았다고 훌륭해 훌륭해 어? 아주 훌륭하다 인면에서 시정에서 지원에서 시설을 올리면 뭐라고? 투석대? 아.. 아.. 10이 되면은 투석대를 발사한다고? 아.. 10이 되면은 투석대를 발사한다고? 이렇게 하면 투석대 10 넘잖아 그럼 이제 투석대 노.. 그럼 이제 투석대 나오는거야? 자.. 우선 한중은 딴 것 같고 이쪽이 문젠데 아.. 우선 연애다 연애를 하는거다 아.. 마덕 이 개똥같은 놈은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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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가 저걸 끝까지 막아주네 한수가? 야 한수 이거 뭐 모가지 잘려나가고 싶어서 난리 났구나 한수 한방에 부질거 같은데요 단 3압? 나중에 일컬어서 반수 3압으로 일컬어지는 맛있는 반찬이 돼버린다 스타유즈가 여맹한테 단기접전? 야 얘네 왜이렇게 1기토 좋네 여맹 85 스타유즈 102 야 스타유즈 스타유즈 야 난리 났다 야 여맹도 센데 총솔 69라 한빨인줄 알았지? 뒤져 지나? 지나보네 저걸 자 여러분 대기 대덕 피 채워버리네 기군의 질병에 부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타가 검둥등의 건강을 회복시킴 크으 화타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뒤에 끊어졌네 여기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소속대를 하나 깔아놓고 마초한테 불지르고 병력 다 갈렸어 지금 원소가 막타치러 온다고? 공룡을? 아 뭐다 왜냐하면 진, 석벽, 막루, 석벽, 막루, 석벽, 막루, 석벽, 막루, 석벽, 막루, 석벽, 막루, 석벽, 막루로 이렇게 사마의가 지랄병을 해놔가지고 오다 4기 다 꺾여 오다 4기 다 꺾여 오다 오다 5기 다 꺾여 오다 5기 다 꺾여 오다 5기 다 꺾여 오다 5기 다 꺾여 불 잘 붙는다 장로가 장로가 왜 맹달을? 금이처네? 그려? 와... 유비 9명 남았고 장비 씨바 산만하고 싸웠는데 1000명 남고 이겼어 또라이 아니냐? 야 뒤에 빨리 서포트 언제 와 존나 늦네 유비 저거 해산시키라고? 아냐 유비 사람 살리는 거 있어 대기대덕 이지라면서 500명 살려 괴물임정 대기대덕 이어 잘 가득 에이 의견이 안되고 아ola 네비 셀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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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료 시스템과 아홉 명 음... 음... 끊어버려야 되겠구만 저거는 돌아가고 한중 털고 있고 공성변기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거 다하는데 얼마나 걸릴려나 또 한달 넘게 걸릴거 같은데 와네 숨어있는 애가 나와? 아 둘삼데 나올때 됐나 그러면? 사마부? 마초 끝 자 뒤엘 저렇게 바보처럼 비우죠 하하하하하하 아 사나이 끝까지 지랄이네 아, 상하이온. 만원 아니었으면 제가 목 바로 달아났을텐데, 만원 내가 죽여. 자, 문추망루 사이에 낑겼고 안되겠구먼 마등 지금까지 모았던 애들 모았던 병력 여기서 오늘 다 뒤지는 날이다 얘네 둘로 하나는 여기다가 투석대를 하나 만들고 얘는 여기 앞에다가 요새를 하나 만들까? 여기 아니 나는 진짜 PK까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조금 모두 다 잘 계신가 궁금했던게 시즌패스를 팔아먹으면서 애들 얼굴 팔아먹는거 야 사람새끼인가 아 이각 좋네 불안한데 아 이각한테 어쩔 수 없이 맡길 사람 없어서 이각한테 맡기긴 했는데 이각 좋네 불안한데 아니 이번 색채쇼도 뭐 나쁘진 않아? 어 귀환했어? 음 음 마대 잡았고 최현웅 어디가? 아니 부장님 퇴근 중 어디가? 아니 지마 정치 백자리들 어디가 랄지 났는데? 아니 사직서를 내버리네? 개 에반데연 이거 이대로 밀고 올라가면 안정 먹어버리는거 아닌가? 안정까지 밀어버릴까? 아 관우가 터졌네 쟤네 문추하고 애들 근처에 왔을때 최연웅하고 부장님 퇴사좀 퇴근좀요 바로 퇴근해버렸 바로 퇴근했는데요? 퇴근했음 부장님 퇴근 좀 현질 많이 했다고? 아 바로 죽여가지고 다시 빼내겠습니다 안정까지 밀어버렸 회사 비품들고 잼 이런 야발이 어디 보자 조조한테 있고 부군종사로 800만원 받으면서 진유 소속의 광정이라는 도시 그 전담하고 있네 돈 존나많이 버는 돈 존나많이 버는 한중 터졌나? 아이씨 아직 안탈아졌네 마대 양주마랑 바꿔 여기는 얘네가 와서 부케 쳐도 녹을거 같은데 쟤네 먼저 칠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우리 요새도 만들어놓고 좀 대기하고 구멍을 만들어놓고 아이씨 이렇게 아이씨 아이씨 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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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올라가자 안정은 우리꺼다 이 새끼들 군량 없어 지금 안정은 존나 버티네 아이씨 이건 뭘까 전법 쓰는건가 야 안정치는데 천수에서 병력 안나온단 말이야 에반데 아 연회다 연회를 열자 연회야 그 유학갔다오는 애들이 며칠 못버티고 갔다오니깐 배신자인거야 아니 왠 유빈님이 여기 니들이 배신해서 나 여기있는거잖아 이러니까 이제 에? 유빈님 무슨 말씀이시 저희는 안식국에 갔다오느라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동맹을 배신할수있지 이러고서 전 떠나겠습니다 이 지랄하고서 떠난거지 개씨브라이 이뮤지는 무슨 가면서 화장하면서 가나요? 가는길이 계속 매력올라서 80대였는데 92대버렸네 미친 얼굴에 저거 뭐 싸우면서 가나봐 파우더 싸우면서 가나봐 사막 모래로 파운데이션하는 사막 모래로 파운데이션하나 아 이제 한중 존나 안 떨어지네 떨어질 만한데 감기여 거의 한중 아니 아 음 감싸는거 존나 무섭네 하나 놀고 있다고? 어디 가고 있는거야 아 기령 놀고 있네 아 미친 기령 놀고 있으면서 존나 쳐맞고 있었어 그러네 막 상처 없는식 피 채워주고 있었고 빙신 빙신도 아니고 관우한테 뒤쪽 요격 오는 애들 처리해달라고 해야겠는데 아 돌아서 주준이 오네 그럼 얘 2각 도착하면 관우 땡겨서 앞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달려야 되겠다 최현웅이? 바로 어디 갔을까? 좀 어디 돌아다니다가 잡혀갈텐데 최현웅이? 바로 어디 갔을까? 좀 어디 돌아다니다가 잡혀갈텐데 예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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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표상체 fuck fuck you 너네 나 인턴처럼 쓴거니? 인턴십 한거니? 우리 회사에서? 월급 더 내려야돼 공개왕체 제이같은거니? 예이리 알기 제이같은거니? 아 강한테 돈 좀 줘야 되겠다 3색 돌려놓고 어? 아 얘네 부캐 만명이면 얘네 털리지 얘네 지금 전법이 어 그냥 어린이나 뭐 봉식 봉식 아니라 뭐 저런거라서 이 만명으로 이거 못 털어요 3배는 있어야 털거든 지금 얘네가 털때까지 기다리는거야 얘네가 털면은 바로 들어가려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잖아 줄 서있잖아 형 어제는 손책한테도 뺏기더내 오늘은 왜 조조야 형이 그 말로만 능던 닌재 수출국인가 뭔가 하는거야? 뭘로? 아 디그로야 땡큐 한.. 오예 장안에 도대체 뭐 있길래 KD지? 마등쪽으로 붙었나? KD지? 좋아 안정은 먹기 직전이고 자 출진이다 자 출진이다 요거는 안 돼 아라시궁은 안 돼 내꺼야 통솔도 일단 관우나 다른 애들한테 있는거 안 되고 정치나 무력 지력 중에 좀 거지같은거 가져 량주마도 있어 잘 도망갈 수 있는거 잘 도망갈 수 있는거 이거라도 살래? 어.. 이거 할때 원래 장갑 껴야되는데 요렇게 보여줘야되 자 위에 보시면은 청룡언얼또입니다 하이닝너 방송 안보나본데? 개같은거 보여달라고 코시이카리? 코시이카리 손책한테 있고 호위장군으로 400만원 받으면서 여강에 있네요 양주만 하죠? 아 오케이 탁월한 선택이에요 이게 또 최각이 확실해야 안잡히거든 그냥 죽을 확률이 적지 벤츠 GitHub 간혹 어디갔니 간혹 어디 놀러갔나? 수도권 및 공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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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마등이 깝쳐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된거예요 제가 먹으려고 한게 아닙니다 마등이 지 마음대로 오버액션 해가지고 나이스 털었고 한죽 먹었나 칠성보도 칠성보도 없어요 들고 날랐어요 안정 먹었고 굿 자 어 마초도 잡았어 황금 고블린 우선 다 등용 다 싫다고? 우선 다 폴 한중까지 하루아침에 한중과 안정을 한 번에 떨구고 장로 터졌고 장로 씨바 일루와 우선 죽일 애들부터 컷 컷 섬마을 박씨 아니 아 아니 우선 다 받자 우선 다 받아보고 역시나 아 상하이문 아 능력치들 지려 섬마을 박씨는 죽어야 되겠는데 배신자거든 아니 내가 중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호뚝 장사를 할 수 있게 프랜차이즈를 열어줬는데 결국 그 프랜차이즈 권리하고 다 들고서 회사 권리 저 횡령해가지고 장로 한테 쨍? 서막 빼고 다 배신자라고? 그래요? 다 죽여 그럼 아 근데 상하이는 죽여 죽이지 말아달라고 만원 쐈거든 상하이 상하이빼고는 전부 철학 백징어 게임 자막 땐 뒤냈지 너는 뒤냈지 자 연애다 연애 연애 자 부캐 전쟁 시작했고 판타크 판타크가 조조 밑에 있네요 모병하고 있고 100만원 받고 일하고 있고 아 1 에 오 아 으 으 으 으 으 양평관? 양평관? 양평관의 сделали 야 여기 22000원 lad네udo 오지렘판 츄잉으로 해서 뒤에 감싸서 끊어야 되겠다 거의 스포츠카처럼 달릴 수 있거든요 레오모스 어디보자 너무 맛있어 자 누구..누구 봐달라고 9월 이동 9월 이동 9월 이동 9월 이동은 손책 밑에서 지금 여강에 있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100만원 받고 있고 스타유즈 공이 스타유즈 너는 내 밑에 있지 지금 전투하고 있잖아 스타유즈 너는 좀 높을텐데 스타유즈 너는 내 밑에 있고 안정 태수면서 아문 장군이고 9천명 몰고 다니고 400만원 받고 있고 전야제 전야제님 아 전야제님 살려달라고 유장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전야제님 기억해놔야되겠네 전야제님 유장 밑에 있고 자동에 있고 600만원 받으면서 놀고있네요 아무것도 안하고 개간지 걱정하네 저 600만원 600만원 주차대 500만원 이런 거 8만원 9월 이동 600만원 10만원 20만원 000원 600만원 600만원 저도 600만원 위나가 5월이 되면 우리한테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아 뒤로 빼네요 짓 먹고 왜냐면 천수 털리기 전이라 백하는 듯 뒤로 빼는 듯 파상으로 부셔버리고 이거 경력하고 빨리빨리 팍팍 구근해란 말이야 바쁘구만 아 황금고블린 잡혔어? 아 황금고블린 안올건가 본데? 아 황금고블린 죽여야되겠다 아 황금고블린 아 황금고블린 아 황금고블린 아 황금고블린 음 잘 컸어 잘 컸어 황금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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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황금고블린 황금고블린 여령기랑 결혼해야되겠다 여령기랑 결혼해야되겠다 혼인 아이 초선은 이미 그 여포한테 한번 갔다왔잖아 아 황금고블린 아 황금고블린 아 황금고블린 와 5천명 튀어나가네 저거 지금인데 지금인데 지금 쳐야 되는데 가전 아아어어어어 침대가 Ça가 되어있어 음~~~~ 음... 음... 사망히 다시 들어갈 수 있지 하지만 양쪽으로 저거 빠지니까 투석대를 어디다 지니까 선고있거나 투석대 수 정도 kompl complain 타시さい 투석대 수 있습니다 투석대는nic 집단에 넣어줄게요 이거 바꿔주고 와 한중이 진짜 지리는구나 여기 모자르다고? 담당관인거야 아니 한중 메뚜기 때 언제 없어져 미친 한중 메뚜기 때 언제 없어져 미친 담당관 결재가 뭐야 아 이거 위에 이거 지금 안해 어 어우 저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와버렸네? 이거 웨이브 존네 쳐야되겠는데 이정도가 아닌데 이거 나와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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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초이 나와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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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병력 어떻게 좀 못채우나? 웨이브 쳐야되겠다 이거 니 씨멍 여유빈 대단하 시민 심풍 신분제야? 그거 맞아? 그럼 이제! 존내빠빠 쟤 방금 뭐야 저 돼지 저 돼지 뭐해? 이 샹꺼 불 질러버렸네? 다 죽었네? 불 꺼 불 불 꺼 야 이거 일해가가지고 될게 아닌데 관우야 만천 데리고 가가지고 공용 뽀라뽀라라 응 놀자 까은 OW 멘 안은 자 간히라 아니 내가 갖고 신 anom해지다 이거 부끄러워 나 teşekkür 어 진군이 상하이온 등용했는데 굿 투석대지르면서 이렇게 여유있다니 자 님들 이게 바로 포토 러시라는 거에요 우스 탁총총샵 유미? 아 여기 저쪽 전투가 멈춰야 좀 나도 이쪽에만 좀 집중을 하는데 황금 꾸글린 개 같은 거 열쇠 만들어서 도망쳤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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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운을 데려왔는데? 어... 강에다가 공격요청 잠깐만 이거 공격요청하기 전에 대가리 좀만 쓸게요 이벤트 할 때 조건이 얼마 있어야 돼? 금이 8만원 이상 있을 때? 와...존나 너무하네 강한테 공격요청 하겠습니다 어쨌든 4만원 줘야 되는거네 좋아 좋아 강주에서 천수로 경력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오예 빈당대면 이제 먹으면 돼 오케이 이 앞에다가 불암정 하나 놔줄까 여기가 석벽을 하나 놓을까? 더 이상 투석대 지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뒤로 빠져있고 전투가 났는데 이건 전투가 났는데 이건 음 전투가 났는데 공룡아야 안 뺑긴다 가야해 그냥 들어갈까? 지금 9000 있는데 그냥 웨이브 칠까? 쟤네 오는데 이거 석벽 다 치고 오면은 얘 저거 될 것 같은데 병력 메꿀 것 같은데 뭐 저거 요거 요거 요렇게 고맙습니다 요거 요거 어, 와... 귀환했어? 음... 안식사법서... 안식사법... 습득? 다섯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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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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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뮤진 나가겠어... 봐바... 뭘 갖고 왔다는 거야? 갖고 온 게 없는디? 전법서야? 아... 아, 그럼 내가 써야지... Servet 어디 보자... 원거리? 피해와 혼란 부여? 그냥 이대로 장안에서 45,000 뽑아서 무이까지 그냥 런할까? 그냥 런할까? 가자 가자 장비가 밖에 놀고있어가지고 이상한거 아니야 자 다시 교육을 좀 김전은 이제 그냥 쓰겠어요 방덕하고 두명 해방? 금 7천원 줄테니깐? 그래? 아니 군량으로 주는건 어때? 47,000 하하하하하하 와 돌날락 덜 굴러가는구나 아 이런건 스카이가 있어야되는데 네 얘네 어디가는건가? 얘네 위치 올라가는거 보면은 무의가나 본데요? 아 관우야 빨리가라 그래 같이 때리면은 아 용병없는게 존나하심 아 안돼 기동으로 존나 빨리 뛰어 그냥 기동으로 더 많은애들이 때리는걸로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음 마등도 먹으면은 마초도 있고 맛있겠는데 마등도 좋은애들 많지 방덕도 있고 독립아 시将셨 Sunny 공연 아들 오잉? 마완이 오드 Ready At阪한테? 마완이 오드리 incorrectly 오드리 헷반 ق 그래도 아 굴 приним 야 저거 무위 가는거였어? 레전드 이럴 때가 아닌데? 이명력 돌려서 천수를 가야되겠네 어디 보자 돈 가져오라고 돈 일찍 남았는데 먹을 수 있나요? 애맹하네 아 힘들지 음 으으으으으으으음 야 가오야 천수 들고 일어나라 시정에서 군사 바꾸도록 하겠어 군사 군사는 이 친구야 이가 모잘라 이가 모잘라 상관없지 않나 112개를 넣을까 오케 파괴 걸고 아 아 관우가 딱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주면 좋은데 저기 무슨 진기구자 빠졌어 아 못먹었나보다 씨발 아 존내빡치네 와 사마이 원소한테 뺏겼어 사마이 원소한테 뺏겼어 저거 저거 다 줘버려 아 아 근데 미리 보낼 수도 없었어 인구가 없어서 와 얘네 육만이서 지금 무이 털러 가네 얘네는 지금 무이 털릴거 같으니까 다 나온거야 난민이야 지금 아 아 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차라리 이렇게 된거 손책을 밀까 손책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음 오케이 그러면은 군단에서 신야를 빼야되겠다 선비한테 2호경식을 펼치라고? 아니 전비로 선비자 손책이 파프리코? 한중병력중에 한 9천정도만 신야로 수송 전국 각지에서 신야로 수송이 오는구만 여기서도 신야로 수송 좀 보내자 남쪽 가야되니까 여기서 한 2만 빼가지고 아 유표는 나랑 동맹이어서 유표 통해서 강하로 지나가가지고 옆에서 손책치게 이쪽은 조조랑 계속 대립중이라 이쪽은 좀 싸우기 힘들고 연함은 산골짝이라 산에서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어 평야 평지에서 평지로 이동하는게 훨씬 빠를 것 같아 너 뭐 내가 생각없이 이러고 있는 누라니? 아 천수 병력 존때 빨리 크네 왜이렇게 빨리 크지? 무서워가지고 뺀거 봐봐 강족장 그냥 묻힌 놈이네 그냥 우위에서 다 튀어나왔어 야 무섭긴 무섭나보다 손권이야 손권이 싸패긴 하지만 귀엽잖아 이름이 젤이잖아 이름이 젤이잖아 저거 그냥 생으로 무이 다 뚫고 들어갈 것 같고 이쪽은 슬슬 알아서 병력 채우게 하고 어? 아 깜짝이야 대가리거든요 손채계에 산만이 뚫고 올라가네요 수춘 먹게 냅두자고? 아 수춘 먹는 순간 우리가 수춘 먹어서 이쪽을 막아주면 되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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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수추네 장류 있지 않냐고? 철고추 찾았고 위에 아 마대 뒤져요 마대자루행 저저저저저저 벌써부터 저저 줄 서는거 줄타기하는거 맞아 psychologist 게잉 아주 감에 붙었다 사과에 붙었다 아주änger어 그렇지만 p b 잘 이런 자애로운 마음을 좌시하지 않겠네 광동이? 우리 광동이는 원소한테 붙어있고 평원에서 복롭 70만원 받으면서 알바하고 있네요 아 어떡해 아 씨 눈물 알바생인 아 아 成功だ! 案外簡単ね 吉報です うん ウンロキ 누나勢ね クレイジグム 가서 オディ 자리잡고 있는게 차라리 낫지 これはありがたい こんなila フェイジグスープ 어 장비가 통사리 통사리래 통소리 올랐어요 통사리 오르면 안되지 장안에 뭔일이여 설마 대장군 황제를 옥립해놓길 잘했구만 근데 황제 옥립했으면 내가 뭐 할수있는거 아니야? 한체리님? 지금은 베트남에 있는게 나아요 지금 다 존망임 중원 지금 개 머리통 동서남북으로 다 터지고 있어서 상규등의 당담관 상규등의 당담관? 상규? 우리 강족성님들 부탁좀 드릴께요 강족성님들은 뒤에 쌍로무거 보급이 터져도 그냥 앞만 보여 시발 레전드야 자 지금부터 슬슬 백수관 같은거 이거 터트려놓을까? 어 내 대장군 되면서 이제 애들 애들한테 아가리 털 수 있구나 야 야 마등 손책한테 스타유즈 보내자 손책한테 저저저저 깝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자 스타유즈 정도면은 목은 안달아나겠지 잘 도망치겠지 걸려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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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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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겠어 그 그 그치 것을 크흓CTV 와 급습으로 6000 터지네 미친 자 한채린 봐줘야지 맞다 우리 채린이 잘 지내나 목 잘 닦고 있나 우리 채린이 한채린이 사섭한테 들어가 있고 부군종사로 800만원 받으면서 임증이라는 동네에서 시장놀이 타고 있네 이리 좀 지벤호 이리 좀 지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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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리조트 지벤호 지벤호 안식국 도착했는데 도착 지벤호 지지 지벤호 지벤 내가 안달이 났네 내가 안쳐도 유포가 칠라고 하지 않을까? 마등 유장 딱 저거 떨어지네 동맹 딱 떨어지고 자 저 정도면 금방 터지겠죠? 바로 들어갑시다 자기부터 시작할게요 자기부터 시작할게요 자기부터 시작할게요 자기부터 시작할게요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쥐... 시 바 청수 개 박살이 나네 자 제가 지금 마등한테 누구누구 있나 말씀드릴게요 마등에 우리 특수가 어... 뭔 말 없네 KD지 주수리아케형 석사과정, 황금고블린, 김철수, 수염, 수염킹 황금고블린은 바로 잡히자마자 바로 불알 거셉니다 황금고블린, 김철수, 수염킹 네네네네네네네 황금고블린, 김철수, 수염킹 황금고블린, 김철수, 수염킹 항복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챙님 슬립셰야 풍전등화에 처진 것을 관우 왔냐 관우 시냐로 내려가라 기령까지 그 유비님 그 시상 존나 꼴배기 싫지 않아요 솔직히 유표님의 땅에 바로 붙어있는데 거기 손책이 먹고 있다는 건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부탁 좀 드려요 그래야 제가 여강을 먹기가 편하니까 손책놈들 야지에서 전부 불타 없어지게 해주지 천수 폭파이 직전 천수 폭파이 직전 금마싹 무이 무이는 이미 털고 강족 손님들 집에 가시는 중인데요 무이 같은 경우는 저 장안에서 기동 전사 한번 해가지고 고잉 홈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시기 무혈 입성하시면 되고 존나 빨라요 고잉 홈 나오 제가 이제까지 본 애들 중에 제일 빠릅니다 한턴만에 여기 질주할 수도 있어요 존네 빠름 진짜 고잉 홈 신야 도착했는가 신야 도착했고 관우 이동중 아 한턴 쉬어야 되네 장사 5만 7천 5만 7천 5만 7천 시상으로 들어가면은 그것도 볼만하겠는데 자 천수 터지고 아 가나요 천수 가나요 마등 끝 서량 정벌 강가 외교 가능 적을 붙잡았수다 여맹 왕보 가우 한수 후선 체험 주광 주삭 주준 상림 서구 진송 성의 성공영 진무 정은 마운로 마왕 마휴 마대 마초 마철 마등 반준 부간방덕 보광 양시 양추 양구 유연 요하 양옥 능조 KDG 주수리아 케영 석사과정 석사과정 뭐였더라 이름이? 석사과정 연구 수염남 황금고블린 김철수 누반 가규 하종 도연사 우선 다 봤습니다 자 자 싫다그러는 새끼 누군지 좀 보죠 마초 어 뭐야 목을 싹 다 잘라버릴라 그랬는데 이씨 트수 새끼들 이거 눈치 눈치보고 째네 좋아 유표가 받아줬다 천수를 먹음으로써 하타가 어 무장들 좀 치료해줬고 나이스 음 자아 강족장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유표가 군량이 없을거거든 유표가 군량이 없을거거든 유표가 군량이 없을거거든 등용 웨이브 우선 방덕이 마초 정은이는 좀 재수없으니깐 데려오지말까요? 정은이는 좀 재수없으니깐 데려오지말까요? 정은이는 좀 재수없으니까 데려오지말까요? 이렇게 정은이 어떻게 되니? 정은아 ㅋㅋ 여러분들은 소중한 조일드로 오케 정은이 들어왔 마초 들어왔 광덕 들어왔 정은이 들어왔 정의이 들어왔 마운록 들어왔 우효~~로 바뀐 우효~~ 자 어디 보자 보리? 보리 내 밑에 있을 건데? 아 뭐야 또 어 채웠군 보리 내 밑에 있고 2군단에서 지금 비장군으로 400만원 받으면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한중에서 자 다 꺼져라 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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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최대로 아 시상 넘어가고서 가자고? 그럴까? 그럼 좀 찾도록 하지 잠시만요 왕보 체험 주광 나휴 아 진짜 마등도 좀 되게 좋은 그런 머리 좀 잘 쓰는 그런 책사 하나만 옆에 잘 붙어있었어도 저렇게 역사에서 찌랭이 취급 안 당했을텐데 쟤 거의 뭐 이민족이지 뭐 마등 정도는 쟤 거의 뭐 이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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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쟤 쟤 쟤 쟤 야 마초 너 아라시 궁으로 애들 죽여버릴 수 있겠어? 한번 해봐라 난 직접 일 안할란다 이제 저거 먹으러 가냐마냐 시상을 비워? 손책이 또 북진? 야 이거 또라인데 아니 근데 유표 왜 움직이질 않아? 내가 여강을 쳐야 움직일 생각인가 본데? 음... 음...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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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고그다!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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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양주 재패 흐아... 흐아... 흑으아... 흐아... 흑으아... 흐아... 흑으아... 크아... 흑으아... 서북재패... 이름 멋있다... 흑으아... 다음은 통일이다! 흑뿅... 흑으아... breakthrough 김 매출액이 8자리 달고 있네 이러면 안되는데 내가 아직 이동을 안했나? 나 왜 이동을 안했지? 이동을 왜 안했지? 아, 가고 있구나? 음... 주수리야케 형이랑 이 동네는 방덕이가 지켜라 우리 마초 한번 신야에서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아, 가고 있구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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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s.. 뉴론 메타 이 정도만 하면 마등이 다시 문가를 돌아가서 나 쳐도 할 말은 없는데 하우시... 어 뭐야 오 존네 이뻐 뭐야 연애다 연애 이 쪽까지 전부 군단 천수까지 다 주고 그러면은 공격 요청한 거 빼야되나? 아니면 내가 시상을 들어갈까? 따이브에서? 시상을 내가 먼저 먹으면은 도와주겠지 유표가? 도와주고 바로 들어갈까? 연애다 연애가 직장 사모님 정이 정이 동맹관리? 아니야 했어 24개월 넘어 다 아니면 8개월 있다 치는 것도 괜찮고 맞춰면 같이 보내자 미친 유표가 시상에 들어가질 않냐? 여강을 비운단 말이야? 이거 터지면 이 새끼 미친놈 될텐데 맞아? 이 새끼 미친놈 시상에 들어가질 않는다 이 새끼 미친놈 그 새끼 미친놈 이 새끼 미친놈 이 새끼 미친놈 이 새끼 미친놈 이 새끼 미친놈 아귀 안돼 존나 의심스러워 야 관평 관평 이리와 너가 해 아버지를 볼모로 삼아야지 안돼 이봐 이름부터 아귀가 뭐야 이상하지 음 호빵맨 뒤짐 장사 6만 7천 모아놓고 뭐하냐고 참으로 이러다 조조가 그냥 미는거 아냐 난 우선 강이랑 좀 친해져야되겠어 강족장 딸랑이하고 와야지 강족장 딸랑이하고 와야지 어 돌아왔구만 안식사법소 6개 갖고왔다고? 강사 2개 강 Act 2개 Low Graenos 수춘 먹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네 참으로 참 어디 보자 아.. 안행.. 안행 쓰는 애들이.. 요기요 안행이.. 그거 맞죠? 여강에 드랍 넣자고 그냥? 난 안행? 해야되잉? 해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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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을 한... 3만원 갖고 가라 명품은... 음... 대우정 보물 갖고 가라 여강 드랍이 저기 언제 끝날려나? 7개월? 7턴? 총선도 보고 있죠 당연히 강족장님! 돈 갖고 왔습니다! 아니 저 미친 유표 있는데 저 땅은 쌀이 안나나봐요 뭔일이야? 강과의 우호 강의 사자가 뵙기를 요청합니다 뭐지? 족장님을 대신해 왔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우호를 바라시는데요 장병들을 개복원님 휘하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와 강호골과 강용장? 이게 무슨일이야? 강호골? 저지 끝나는 장병들은 네네 전두 wing 고임? 강후골 어딨어? 강후골짱? 강후골짱 결혼? 결혼 귀찮아서 안 시켜 한 2,000원, 3,000원 주면 할까? 와 강용장이랑 강후골 그냥 생으로 2만 들고 다닐 수 있네 이게 뭐지? 뭐 미친놈들이야 이거? 2만? 전차? 어... 혹시 시냐라는 곳을 아십니까? 전차부대 4만이면은 이거 독일 아니야? 섭땅 까먹기 안하고 있는데? 고대 전격전입니다? 고대 전격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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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밀까지 되면은 강족장이 오는거 아냐 오 레전드인데 그러면 뭐여 중량이 없어? 그 하우씨 군량 좀 보급하고 와 이쁘게 생겼네 전마들은 그냥 이벤트 캐릭터라 우리 쪽으로 들어온게 아닌가보네 복합 좀 이리 일로와 유효한테 도망갔어? 둘삼 엄베코한테 들어갔다 아까 둘삼 자기 어딨냐고 나 이때쯤이면 나오지 않았냐고 계속 이랬잖아 엄베코한테 들어갔네요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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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빨리 갖다주라고 밥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우유에다가 내복지도 한번 해볼까? 난 이러다가 까먹고서 조조랑 갑자기 관객 틀어지면은 지옥될 거 같아서 너무 무섭다 지금 전방위에서 공격올텐데 여러분 강족한테 알랑방국 끼러가야지 절대 저희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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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뭐지? 뭐지? 응 성대에 길이라도 놓던지 해야지 역병? 천수 타자야 이제 되지 않았을까? 슬슬 이제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 턴쯤에 강조개들 2만씩 게다가 오케이 친밀 됐다 친밀 되면 뭐 줄까? 더 짜는 애들 준다네 어 떴다 이벤트 또 떴다 어? 어? 이건 무슨 이벤트? 음 왜? 난 족장인데 우리 정예병들을 좀 개복원에 넣어주시오 오오오 강제상 강제상 강열부? 뭔일이야 이게? 안 쩌는데? 하나도? 별론데? 넌 그냥 너넨 여기있어 너네는 유장 칠 때 쓸게 흠 흠 흠 흠 흠 흠 5개월 남았어? 아 되게 많이 남았네 흠 흠 흠 흠 유표랑 동맹 조금만 더 늘릴게요 6개월 정도만 흠 흠 저 유표한테 돈주면은 쌀사러 저 돈 그대로 들고 온다 잘발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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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흠 흠 동백 연장해야지 과연 교육으로 얼마 벌어올까? 자 슬슬 전 빼고 요기요 나가고 마초 놈의 삼천밖에 못 빼 뭐야 마초 왜 저거밖에 못하지? 장비를 빼버리는 분은? 자 출진 남한다고 누가 좋아 아이 좋아 근처 먹으려고 저지러 좋아 좋아 전차레이션 음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겠지?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레이다이도 안걸리겠지? 저공비행이라서? 뭐야 조조 조조 시바 주강 털렸잖아 진류가 털려? 아니 원수 얼마나 센거지? 와 전차 존네 빨라 와 전차 존네 빨라 고마워 부캐를 내가 먹었어야 된다고? 그리니까 그러니깐 어? 잠깐만 잠깐만 소울이 가면 안되는데? 이만전차 좆네 빨라 움직임 봐 와...좋네 빠르다 하루에 거의... 자동차인데 저걸 리얼로? 4개월? 왜이렇게 많이 남았지? 5인? 진유가 더전? 진유는 금방 복구하지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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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도 있나? 원소 뒤좀 치자고? 원소도 그렇게 세지 않아 지금 지금 위쪽에 놀고 있는 병사들 다 소집했어요 이거봐, 내가 아까 돈 준걸로 갖다가 쌀 사러 왔지 하하하하하하 북한이요 저 수춘을 끝까지 뜯으려고 저걸 우선은 이거봐 우선은 이거봐 그지, 이거봐 그지, 이거봐 그지, 이거봐 한 2만 정도 드랍해도 티도 안 나겠는데 그죠? 강투장이랑 강렬부랑 둘이서 전차로만 해가지고 돌아서 여기다 갖다 놓자 그냥? 되지 20만 30만씩 있는데 아이 그리고 존나 빨리 와 저기서 여기 오는데 한 3개월도 안 걸려 여기 지금 이 공성 전차들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나 저거나 비슷해 존나 빠르다니까 전차 친밀담 신뢰도 있으려나? 자 어디까지 왔나 볼까요? 장안에서 출발해서 거봐! 아 존댔다 언제 오냐 이거? 한석을 걸리겠는걸? 오우와 여기? 이쪽 진양쪽? 어 여기만 수입이 2000이 나오네? 아 빠르긴 빨라 아 빠르긴 빨라 산타는 것 좀 봐 아 빠르긴 빨라 몇 남았냐? 두 달? 어 이새끼들 여강 먹을라 그런다 태사자가 여강 먹을라 그러는데? 어 이새끼들 여강의 쑥 관문? 호관까지? 호관은 진양이 끼고 있어서 안되지 않을까? 이거 선비족이랑은 친하게 못 지내나? 선비족은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없나? 선비족은? 망로에 좀 많이 당할 것 같은데? 선비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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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에서도 튀어나왔네 와 존나 절호의 기회인데 우선은 싸우는거 한번 보자고 군량 아주 짱짱해 수춘 다 먹었는데 요라이로 장료가 다 뿌시고 자 얼마 벌었니 5만원을 줬는데 3만원 줬는데 9천원 갖고 오면 어떡해 아 유표 저거 2개월 언제 끝나니 괜히 걸었네 저거 아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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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파괴하면 조조도 파괴하고 다 때리지 않을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선비가 진양 밀어주면 진양 먹어버리면 되겠는데? 이쪽 벽이 있어가지고 공성비대로 나를 하나 보내사 호완 따이브 아 진짜 제발 좀 끝났어라 제발 아 미친 아 괜히 8개월 걸어가지고 이게 뭔 원소 설마 그대로 퍼창으로 내려오는거 아니지? 나 무서워 홍콕이다 자 우리 애들 지금 어디가고 있냐 어디갔어 어 벌써 여기까지 갔어? 아 슬슬 때가 됐는데 야 4만이 어떻게 하나 안 달고 저기까지 갔냐 동맹 끊기면 나가는 병력 다 털린다고? 왜 왜 왜 동맹이 끊겨? 24개월 걸면 되지 어차피 유표는 돈 줘도 돼 어차피 내 쌀로 다시 돌아 조급상 끊겨서 그치 뭐라고 나랑 불화됐다고? 아 유표가 유표가 뭐 안 한게 아니지 자 그럼 이제 기분 좋게 들어가볼까? 아 너무 오래 걸렸네 눈치 보고 돌아갈 필요 없어 이제 다이브해 그냥 자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이쪽은 유화를 보내가지고 다이브 그냥 먹게 해야 되겠다 그냥 먹게 해야 되겠다 가자 어 여시 춘추 이거 무슨 뒤로 공수부대 다이브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뒤로 공수부대 다이브하는 것도 아니고 조조 파이팅 조조 파이팅 조조 파이팅 바로 내 돈 갖고서 군냥 팔라 그러죠? 쌀 귀신약 유표 밥 존나많이 먹나봐 햇반집 하는거 아냐 자 글쨍 아 으 이거 어 으 야 근데 강용장 저게 존나 좋다 강조개들이 다섯 칸으로 밀고 가니까 보급이 끊길 일이 없어 다섯 칸으로 밀고 가요 봐봐 칸을 다섯 칸을 만들어 와 씨 구만 여길 다 먹어줘야 되는 구만 그냥 밥이나 먹고 있는 중인가봐 사이브 성공했나? 어찌 아직도 아 육고항 이름도 개같네 아 너무 느린데 여기 우리 부대들 중에 누구 법정한테 마진에 있나보니까 법정 개갈구는데 불지르고 혼란 만들고 애 멈추게 하고 저지하고 오 노자 뭐야 레전드 아 근데 강국 얘네 너무 빨리 녹는다 이만 갔는데 벌써 만 녹았어 그냥 화살에 많이 녹았어 그냥 화살에 많이 녹았어 그냥 화살에 많이 녹았어 네 멘토 네 주주 차렷좌세 흐하 마이르 와 이쪽은 내가 다 먹었구 지냥 비었구 지금 뛰는중 후간 지금 먹으려고 개보고가 뒤에 후간 들어가자 아 드디어 도착했구만 여강 터져요 여강 터져요 여강 터져요 何と! 尋問するか 食られ 確認 確認 確認を 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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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цел 通ee 通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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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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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逃ción また 뭐야 코시이카리가 마초한테? 어허 코시이카리 미쳤네 등마초에게? 왜 싸워? 아 이 미친 불알정밥 밟았다 이야 16,000짜리 딱 먹는데 7만이 녹았네 그렇지 여강 컷 손채 놔줘 그럼 제가 내 개로 써야지 어디보자 스파이익슈피 저 새끼 죽여야돼 자 우선 스파이익슈피가 얘 죽여야돼요 나한테서 도망치네 다른 애들은 샘 아는데 구월이동도 아까 나 죽이지 말라고 했고 우선은 포로 고 człowie 스파이익슈피 미친 Q. 쟤도 우는 거 기다려야지 여러분은 사실도 있네요 어쨌든 내가 이 돌이 이네러 시상 뚫을 수 있을까? 유표 막 타치러 온다고? 유표 안 오는데? 저거 나야? 나야 나 내가 아까 전에 유표 안 오는데? 신야에 2만 8천 있던 거 그거 웨이브로 보낸 거야 기다려봐 아 북쪽 어떻게 됐나 좀 봐야되겠는데 오케이 아 진양 원소가 다시 먹었네 아 씨 아 4만원 버렸네 아 스파이리 지금 퇴치 제이어스가 오지카오 들으세요 빨리 와 지사가 맨카왔을望는데います 와 4만드랍인데 6천짜리가 막았단 말이야? 아 이 뒤에 병참이 단절되버렸네 무창때매 아 무창을 먹고갈걸 와 업이 반기 들었어? 무친? 아니 무친아 뭐야? 무친 아들 미친 골기 했네? 자 정말 무친 세상이 돼버린 미친 삼국지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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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